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24일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벤트를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24일 오늘 25일 내일 이틀간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타란툴라 금액에 상관없이 첫번째 이벤트에요 금액에 상관없이 주문하시는 분들 최저가 뭐 상관없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주문하시면 이번에 번식된 화이트니 화이트니 화이트니를 한 마리 무조건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될게 겨울철이기 때문에 방탄 보험 포장 주문해야 되는거 아시죠? 방탄 보험 포장 주문하셔야지만 타란툴라가 배송이 될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네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추가적으로 보통 서비스를 드리긴 하는데 이번엔 크리스마스니까 당연히 선물로 추가해서 선물을 드릴건데 24일 25일 주문하신 금액에 따라서 타란툴라요 타란툴라 주문하신 금액에 따라서 판포류 랩탈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포류들이 있어요 분양하는 것도 있지만 분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판포류 유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그리고 두번째 이벤트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금액에 따라서 이벤트는 10만원부터 방탄보험 포장 서비스인거 아시죠? 10만원 이상 타란툴라 주문하신 분들은 물론 방탄보험 포장 서비스로 나가요 거기에 추가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상 보셨는데도 방탄보험 포장 주문하셨다 그러면 꺼졌었어요 제가 꿀꺽합니다 꿀꺽 할거구요 그리고 세번째 이제 용품들 타란툴라는 다 갖고 있는데 용품이 필요해요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용품도 마찬가지로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에 맞게 선물을 드릴건데 금장 금장 아시죠? 여러분들 뚜껑에 금색인거 이벤트 할 때마다 맞게 구할 수 없는 상품을 드릴거구요 또 하나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백하이큐브에요 백에 올라가서 이거 지금 판매는 안하는데 지금 위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공으로 되어있는 제품이고 아직 판매는 안하고 있어요 판매는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뚜껑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 있대요 이렇게 열리는 방식 이것도 선물에 포함될거구요 이번에 또 출시된 아사핑 사육장 아시죠? 아사핑 사육장 대짜 대짜 사육장 보신 분들도 계실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건데 상세에 제가 링크 걸어놓도록 할게요 그 상품도 금액이 높으면 그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금액에 맞춰서 선물을 드리는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랩탈리아에서는 연 최고 구매자를 뽑아서 선물을 드릴 경우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이용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먹이라도 귀뚜라미라도 꾸준하게 한달에 한 번 정도씩 주문을 했는데 총 1년동안 랩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팔아줬다 랩탈리아를 쇼핑몰을 많이 이용해 줬다 하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는건데 이것도 역시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보셔야되요 유튜브도 보시는 것까지도 이번에는 또 플러스가 됐어요 유튜브를 보시고 12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벤트랑 같이 연동되는 이어가는 거예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늦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길게 잡을 거예요 1월 7일까지 한 번이라도 주문하시면 돼요 한 번이라도 주문하시면 그 중에서 제가 뽑아서 최고 구매 고객에게 선물을 어떤 걸 드릴 거냐 랩탈리아 랩탈리아트 유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거예요 물론 발표는 1월 8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라이브 방송 할 거예요 1월 8일 날은요 아마 1월 8일 오후 2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때 발표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이벤트 중에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선물 드리는 것 중에 최고는 판포 스몰이에요 판포 스몰이고 판포를 이 중에서 계속 줄 거니까 마스카라 여러 개 종류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중에 한 마리 금액에 따라서 드릴 건데 최고 분양가가 가지고 있는 애는 판포 스몰입니다 판포 스몰 구매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판포 스몰도 얻을 수 있는 기회겠죠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새해에 맞춰서 또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는 여러분들 유보 올해 한 해는 좀 힘들었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인사드리고 그리고 새해 인사 겸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랑 이어가는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주문하신 분들 중에서 최고 구매 고객에게 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겠죠 한 번 참여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금액으로 랩탈리아를 도와주셨던 분 한 분을 뽑아서 렛써 이메니지 유체를 한 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랩탈리아 이용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저희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죠 오늘은 좀 늦었고 내일 하루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매장이 오픈될 거예요 오픈된다고 해서 문을 열어 놓진 않아요 아시죠? 문을 잠가 놓을 거고요 1시부터 2시까지 전화를 받을 거예요 매장 핸드폰 번호 010-9388-0883으로 전화 주셔서 오신 다음에요 1시 이전에 오시면 소용없어요 2시 이후에 오셔서 소용없고요 딱 그 시간대만 전화기를 켜 둘 거니까요 그리고 전화기를 받을 거니까 그 시간대에 오셔서 전화 주시면 문을 열어 드릴 거고요 그때 저희가 화이트닝 유채랑 쓰레기 유채 한 마리씩 한 사람당 두 마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니면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아 그런데 오신 김에 무언가를 구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미리 방금 알려드렸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타란툴라는 상관없지만 용품은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 주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문자를 찍어 놓으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진행할 동안 타란툴라 특히 크리스마스 이벤트 24, 25일 주문하시는 분들은 배송을 언제 하느냐 배송은 월요일, 화요일 배송이 될 거예요 날씨가 좀 포근해져서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그때 배송이 될 거고요 그때 배송될 때 크리스마스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다른 데는 배송 못하는데 렙탈리아는 택배 배송이 가능한 건가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는 보냅니다 겨울철 내내 보냅니다 단, 영화구도 까 넘으면 못 보내고요 영화구도 아래에는 배송을 해드려요 이번에 영화구도에서 배송한 상품을 유튜브에 올려주신 고객님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은 스톡브라더스TV이고요 여기 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개봉하는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그렇게 개봉하는 영상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타란틀라는 개봉 영상이 있어야지 보상을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렙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어우 너무 멋있어 어떡해 너무 멋있어